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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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것도 어떻게 한다? 임팩트 할 때 탄력을 같이 하고 이렇게 들어왔어 제어하는 상태에서 임팩트 할 때 띄고 띄면서 바로 나가요 임팩트 아니야 아니야 들어왔다 띄고 나가 칠고 나가 체중은 확실하게 실어야 나가던 것까지는 세부터 나오고 임팩트 하는거죠 돌아왔다 들어왔다 들어왔다 다시 한번 들어와 보시고 1레 어느정도는 이 팀이 있어야 체중은 얘는 아주 지나가야 힘이 얘는 좌우로 체중은 앞에 얘를 버티면 얘는 지나가야 돼 얘가 지나갈 동안 얘는 잘 안좋아 오늘 일어나야 돼 튕겨야 돼 이렇게 어디 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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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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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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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6 5 5 5 6 6 6 7 7 7 7 6 7 7 7 7 8 7 8 8 9 9 9 9 10 6 8 5 9 7 10 11 9 7 10 10 9 9 다리가 안떼어지는데 다리가 뛰어지면 자 다음 준비까지 해보죠 다리가 뛰어야 감이 나가죠 절대 늦지도 않아요 이러면서도 여기가 있죠 여기가 있죠 여기가 있죠 응답이 할 필요 없어서 아기박자로 손에만 흘려오게 만들어야 하는거죠 빨리 처리하면 다음으로서 빨리 오기 때문에 손에만 그렇게 흘려다니게 돼요 손이 와서 잡아서 나갈 준비를 하시겠다는거죠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못가면 교육이 안돼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마음이 안가면 거의 다 생긴거 진짜 장난을 도망가려고 하려고 하려고 하네 달리 도망가려고 하다보니까 내 힘정말 못하여 앞만 짧게 왔어도 자고 왔다갔으면 안 늦어요 이렇게 힘이 짧게 와도 안 늦었어 안 오기 중심이 왔다갔습니다 뛰어오다 그렇죠 혼란가요 이렇게 몸이 안다르는거보다 실제 상황에서는 마음이 좋게 해봐요 고급한다고 빨리 나가려고 하다보니까 이 체중을 싣는걸 이렇게 생략해 버리는거에요 왔다 뛰어오는 이렇게 실제 체중을 싣는걸 생략하게 나가버리는거에요 이렇게 마음이 고개다른거에요 그래서 이 습관을 들여놔야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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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